조합을 보니까 이겼어 XI가 한 번 죽어줄 거야 3레벨 2레벨 순간이동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똑같을 거기 때문에 W를 찍어줍시다 1레벨 그럼 안 아플 거예요 2레벨 정의로 심판하겠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과감하게 정의롭게 2레벨 조이는 그냥 이긴다 솔직히 빛나는 하트 빛나는 하트 감사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2레벨 안 아파 흠 좋은데?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좀 아픈데 슬슬 좀 아프니까 패시브로 체력 좀 채워주고 갑시다 흠 체력 쭉쭉 차죠? 푸드야 체력 쭉쭉 차죠? 푸드야 체력 쭉쭉 차죠? 푸드야 힐 힐 오케이 조이 마나가 먼저다이죠? 푸드야 아 안먹어졌다 아 안 먹어졌다 크흠 크리스마스 흠흠흠 가서 귀환을 한 번 끊어주시다 어딨어 아... 이게 안되네 망했다 흠흠 로그인 가자 킬 하나만 따자 로그 순간이동 뭐야 내꺼잖아 이거 내껀데 흠 으흠 흠흠, 유추압 뺐다 좀 아픈데? 어, 이거 왜 맞아? 좀 많이 아픈데, 슬슬? 마방 갔어야 됐나? 흐야아! 갱 한번 해야겠는데 이거? 흠 왕피 안 갈라 했는데 흠 힝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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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라인 다 놓친다 망했어 퇴포 먹어가지고 으 으 으 으 히힛 한번 더 가야겠는데? 우리의 용기는 곧까나다! 간다 생일 축하합니다 물결표 감사합니다 고마워 바텀 죽는거 아니지? 바텀 죽는거 아니지? 과감하게 정의로 됐습니다 돌격! 흠킥! 흠 흠 흠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또 간다 이기면 해라 진짜 오케이 흠 아 이거 꿀면서 듣는다고? 인정 예 으 쩔 흠 흠 흠 흠 으 흠 흠 흠 유 왜 이렇게 씹히고 있고 뭐하냐? 할게 없어 뚜벅이라서 안 빼? 막탑 막탑 괜히 했어 와 이거 플 써야 되잖아 그러면 다 좋다 진짜 1A 한다 이거 블라디가 그래 해야 된다 나 이거 원래 생명보석 나왔어 블라디 뭐 나와나? 안 나왔네 승리가 눈앞에 있다 개념을 무너뜨려라 안가도 되겠다 가야되겠다 안가도 되겠다 아 잡지 너 자신을 믿어라 흐트 자들 잡자 현재 눈도 깜짝아 난다 니의 용기는 못 꺼났라 나 이거 한 대 맞으면 들어가겠대 개념을 무너뜨려라 안 맞았다 목숨 걸고 먹어야 돼 라인은 제발 태폭 잠시라도 아 어디가 자꾸 잠시만 하나다 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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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천지 흑 흑 흐아 눈도 깜짝아 난다 흐 흐 오우 핵 오, 체력 많이 차 갑자기 11렙 되서, 좋아 든든해졌어 이제 맞아도 된다 저 이케 그걸 쟤는 provided 오, 천사화면 전지! 눈도 깜짝! 과감하게, 정의롭게 음 카렌은 부시에서 가장 세죠 자야가 오기 때문에 안하는게 낫겠다 아 왜그래 왜그래 상종하자 아, 프리시플 끊겼다 어 아픈데 뭐지 아 나 죽겠네 이거 어, 죽었다 아무도 안 죽어 그냥 어떻게 흠, 개 쪽갈 맞고 있는데 잡았다 못 잡겠는데 못 잡겠는데 못 잡겠는데 오케이 뭐야 뭐야 어디가 형 어디가 나랑 싸우자 히어네 히어네 좀쎄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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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아 왕패하여 이름으로 흥요 눈도 깜짝아난다 천지 아 왜이렇게 비싸 이거 어디 갈라고 거시죠 와 이거 다네? 우와 우와 아 좀 죽여줘 뭐야 아니 뭐 하지도 않았는데 끝났네